자, 이때 보면 4살. 잘생겼네. 진짜 솔직히 잘생겼죠. 잘생겼어. 잘생겼어. 이 모습이가 아주 그냥. 예뻤어. 보면 이 당시 시루떡. 이때 초코 케이크 이런 게 있고 이게 하나, 둘, 셋. 보통은 하얀색 케이크 쓰는데 초코 케이크를 했네. 분명 징징거렸을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엄마 말을 들어보면 일주일 뒤에 공룡 인형을 엄마가 사준댔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얌전히 참고 있는데 딱 일주일이 되는 날. 공룡 인형이 내 눈앞에 없다. 그러면 완전 난리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자, 그리고 야, 우리 어머니. 와, 헤어스타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삼각김밥 약간의 엄마. 헤어스타일. 남의 어머니한테 삼각김밥. 타일이 그런 거지? 타일이 삼각김밥, 타일이시라고. 아니, 예전에 다 저런 머리 스타일 되게 유행했죠. 맞아, 맞아, 맞아. 예전에 저런 스타일을 많이들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땐 그렇게 했어. 이게 입학식이야? 뭐 아닌데? 삼촌 졸업식? 네, 우리 삼촌. 아, 졸업식. 삼촌 졸업식을 본인 졸업식처럼 찍었네. 응, 귀엽다. 아, 저는 왜냐면 늘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해는 제 위에 떠 있고 달도 제 위에 떠 있는. 자,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약간 눈 넓히는 뽀샵이잖아. 야, 미모 미쳤다. 그렇지 않아? 우와! 그렇지? 동공 확장. 어, 어. 진짜 그런데? 저 동공이 크다. 동공이 거의 뭐. 어휴, 눈이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눈이. 눈이 진짜 크다. 진짜 예뻤어요, 어릴 때. 어휴. 동공이 거의 뭐 엑소시스트인데? 진짜로. 에이, 정말 너무 예쁘죠? 저는 진짜 뽀샵한 것 같아. 나 예전에 성형외과 가서 우리 형이 이거 넓혀졌던 눈이거든? 아, 그거는 진짜. 어릴 때 눈이 지금의 종국이 형보다 훨씬 크네요. 그러네. 지금 나보다 크네. 네. 자, 그리고 김희철의 이제. 이대로 우리가? 일기입니다. 자, 제가 직접 쓴. 어허. 야, 여기 있어. 와. 오. 엄마야, 어째서 다 모아놨어. 야, 이거 누가 다 보관해놨어? 아, 김희철 씨의 생가에. 자, 이게. 야, 보관 상태도 근데 되게 좋아. 좋아, 상태가. 야, 어째서 모아놨어. 형 있어요, 이런 거 다? 나 없지, 이런 거. 형도 있을 거야, 나중에. 야, 어떻게 저런 걸 다 모아놨지? 어떤 날 집에 와서 저런 걸 챙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거 하려고 가져간 거였네요. 자, 여러분 만지면 안 돼요? 아, 안 만져. 안 만져요. 눈으로만 만지면 안 만져요. 만지고 싶지 않아요. 와, 제가 그린 거예요. 뭘까? 제목,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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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요술쟁이인가 봐. 아침에는 파랗고 저녁에는 빨갛지. 하늘은 변덕쟁이인가 봐. 야, 진짜 순서하다. 하늘은 변덕쟁이인가 봐. 비 올 때는 까맣고 눈 올 때는 하얗지. 우와. 잘 썼다. 잘 썼다. 잘 썼다. 아주 멋있는데. 오, 진짜. 하얀이 아주, 아주. 아주 예사롭지 않나요? 잘 썼다.